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정말 세상사 참 조심조심 살아야 되는 거죠. 신중하게. 아참이 뭡니까. 한방에 그냥 가는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첫 장관 낙마 사례가 발생했네. 교육부 장관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무슨 비난한다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 원인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뭘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가 그런 점을 여러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5일 만이네요. 초등 입학 연령 하향 정책을 졸속으로 발표해서 그동안 논란의 중심이 됐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 35일 만에 자진 사퇴하게 됐습니다. 윤 정부 출범위에 국무위원 사퇴는 처음입니다. 박순애 장관은 8월 8일 오후 5.30분 한국교육시설 안전원 1층 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저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합니다.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학재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제게 있으며 제 불찰이었습니다. 무슨 악의를 갖고 추진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좀 미숙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한 일본인 친구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일본인 친구가 한국에서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시간이 벌써 한 20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분이 한 이야기가 지금도 뇌리에 탁 강하게 붙어 있는 겁니다. 한국에는 학자들이 배락 출시를 참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대학 교수를 하다가 아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일학 장관직을 수행하는 일이 너무나 빈번하다는 거죠. 그분은 현재 현직 대학 교수입니다. 일본 대학 교수인데 자기는 너무나 놀랍고 그것이 한 해 두 해 거치는 것이 아니고 역대 대부분의 정권에서 그냥 대학 교수를 하다가 그냥 한 큐의 장관이 되어버리는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대개 차관부나 차관을 거치더군요. 이번에 이제 박순회 전 교육부 장관의 이런 낙마도 제가 볼 때는 경험 미숙에서도 일정 부분 악이라기보다도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든 간에 35일 만에 본인이 물러나는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이제 이분이 나와서 크게 교육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와 너무나 밀접한 학제 개편 문제 또 외교 폐기 문제 같은 부분을 발신한 거죠.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아주 쟁점이 문제가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교육부에 지시를 내려라. 이것을 공론하라.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라. 신속한 공론화를 지시하라. 6일 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교육부에 신속한 공론화를 지시했다.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이런 내용들이 때문에 이번에 결국은 물러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좀 갖게 되는 그런 의문은 여러 가지 채널이 있었을 건데 장관이 나서지 않더라도 여론을 좀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비공개 간담회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예를 들면 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유치원이라든지 또 초등학교 저학년과 관련된 가장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신할 수도 있었고 그런 과정이 좀 없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공직을 수행하는데 좀 미숙했구나. 미숙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상당히 미숙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게 되면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문장 가운데 하나가 모든 새로운 종류의 개혁은 저항에 부딪힌다는 거죠. 새로운 개혁은. 무조건 새로운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일단 반대해놓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부분을 마키아벨리가 설파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신선하고 새롭고 파격적인 그런 것은 일단은 저항이 굉장히 거센 거죠. 그래서 관료 출신들 같으면 이렇게 이런 걸 안 하죠. 아마 이제 교육현장에 있으면서 반드시 이와 같은 학재개편 같은 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본인이 이제 야심작으로 내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런 여론 수렴 과정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일단 또 저항에 부딪히게 되면 또 우 하고 그냥 가서 그냥 전부가 다 따라 붙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교육 부총리직을 수행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박순혜 교수가 뭐 하는 사람인가 한번 보니까 1965년생이네요. 미국에 미시가 네나바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를 했구먼. 다른 공직 경험은 전혀 없습니다. 사회이사나 이런 거가 있지만.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여론의 저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순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미숙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또 외교 표지 같은 문제들도 아마 불을 지피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뭐 아참은 가는 거니까 공직을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동시에 또 새로운 일을 주지 않는 누가 오더라도 이제 한국의 교육계획이라는 건 쉽지가 않을 겁니다. 한국의 교육계획은. 그래서 이제 아마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존 방식을 다 답습하고 그냥 적당히 이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폼을 잡다가 나가는 것이 오래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겠죠. 지금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